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장애계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10주년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처벌 조항이 없는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에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도 이뤄졌습니다.